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지금 보면 상강의 앞에 크기가 꽤 큰 인터페이스가 올라와 있는데 외관만 보면 이게 엔트리급으로 싸게 나온 모델은 아니구나 버튼 구성만 보이죠? 저희한테 생소한 디자인이긴 한데 이게 예전에 한번 했던 브랜드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투리아 아투리아 뭐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텐데 여기서 신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투리아 저희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투리아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키스텝 프로 예전에 저희가 여기 있는 그런 마스터 키보드들 조그만 것들도 좀 했었구요 맞습니다 프로덕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프로펫 그 모델이 유명하지 않나요? 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올프로덕트에서 유명한 신디사이저 아이패드 신디사이저가 있군요 오 그렇군요 아이 프로펫 그쵸 여기 있죠 미니, SEM, 프로펫, 스파크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들 잘 모르겠고 프로펫 말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네 쌤이라는 게 또 있나 보군요 그 다음에 뭐 드럼솔루션 이렇게 가서 볼까요 드럼솔루션 스파크2, 스파크에디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여기 보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키스텝 이런 거 좀 했었죠 맞아요 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뭔가 패드성도 있구요 키스텝 블랙 이렇게 조금 작은 컨트롤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신디사이저 이런 게 사실 많이 유명하죠 딱 봐도 뭔가 엄청 화려해 보이는 이 씬스들 물론 요새는 아날로그 이런 그 실물 씬스를 놓고 쓰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 보면 또 설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 오디오 들어가 볼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뭘 했냐면 요걸 했어요 오디오 퓨즈 8프리 그 다음에 오디오 퓨즈 스튜디오 오늘 할 거고요 오디오 퓨즈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작은 모델인데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오디오 퓨즈가 699달러 이게 799달러 이게 999달러 얼추 80만원대 초중반 약 100만원 지금 저희가 오늘 할 게 아투리아의 지금 최고가 모델 오디오 퓨즈 스튜디오 125만원입니다 자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즈비 사이트에서 보면은 70만원 상당히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된다 라고 하니까 이 가격 합치면 얼추 한 200만원어치는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다재다능한 데스크탑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투리아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퓨즈 스튜디오 125만원 이 가격이 어느정도 가격대냐 하면 베이비 페이스 FS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아폴로 이렇게 고민을 해볼 만한 가격대죠 물론 고민을 할 때 높은 확률로 아무래도 RM이나 UAD로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새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해주는 아투리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프로덕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 그대로니까 여기서 한번 체크만 해보고 바로 저희 버즈비 사이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퓨즈 퍼스트 퓨즈 데스크탑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다재다능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저희가 이거 밑으로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3개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저희가 이따가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일단은 버즈비에서 보겠습니다 자 핵심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18인 20아웃인데요 그 이거 말고 저희 하나 더 있었던 거 있죠 8프리 8프리는 16인 20아웃이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고요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 4채널 디스크리트 프로 프리앰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어 그런 기능들이 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게 확가네요 네 블루투스 연결이 여기가 지금 보면은 8프리에는 블루투스가 없어요 여기 보면 블루투스 리시버가 여기에만 있죠 예스 여기에만 예스 예스 컴온 하하하하 자 어 그리고 USB 허브를 이용해서 다양한 장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USB 허브 뭐 세 개나 있어요 뒤쪽에 허브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70만원 상당의 아토리아 VST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이 큐벌런트 인풋 노이즈 EIN 여기 이제 등가 입력 잡음이라고 해서 전기 잡음을 같은 가치의 음압으로 표현을 한 건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 129면 상당히 낮은 그런 EIN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119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하이엔드라고 봐도 되는 그 정도의 영역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119 자 이렇게 119면 RM이랑 비슷해지는 거세요 네 그렇죠 뭐 매번 얘기합니다만 그게 이제 뭐 방식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가 나고 저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사실 다이나믹 레인지 119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컨버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시중에 판매되는 인터페이스 중 가장 우수한 AD 컨버터를 장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AD도 그렇고 DE도 그렇고 어느 방향이든 어쨌든 중요하기는 하지만 녹음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4개의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스크립트 프로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여기에 리시버 뭐 모니터링 스피커 세렉터 이렇게 쭉 외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걸 볼 게 아니고 외관을 한번 직접 지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 꽤 무거워 묵직하죠 네 지금 뭐 이렇게 봐도 한 뼘이 넘는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지금 보면 이 앞쪽에 인풋 4개가 멀티 인풋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딱 보면은 각각의 이제 노부들과 그리고 여기에 세부 설정 이거 보이시죠 48V 팬텀 파워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털 패드 그리고 네 페이즈 인버트까지 네 전부 다 4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거 각각의 헤드폰을 따로 뭐 큐믹스 1, 2 뭐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노로 들으실 수도 있게 각각의 헤드폰마다 설정을 따로 할 수 있는 편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뭐 소리 줄이는 거 그리고 뮤트, 모노에서 아웃풋 레벨을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A, B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이게 정말 좋죠 네 그리고 메인이랑 Q1, Q2 해가지고 네 되게 루팅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 리시버 네 그 다음에 옆면 밑면 네 그렇죠 뒷면 뒷면 보시면 여기 좀 충격적이죠 뭐 캔신턴 락이 있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USB 그 C타입 여기 단자가 있는데 옆에 보면 USB 허브가 있어서 세 개나 외부 장비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디인아웃 젠더가 따로 있습니다 3.5랑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클락이나 SPDIF 인아웃이 있습니다 어 요쪽에 보면 옵티컬 인아웃도 요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A, B 따로 나가서 A, B를 바꿔가면서 모니터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옥스 아웃 그리고 인서트 1, 2, 3, 4 라인 인풋 5, 6, 7, 8 요런 식으로 앞쪽에 1, 2, 3, 4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라인 인풋이 요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알차네요 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계적인 수준의 프리앰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스크리트 프로 마이크 프리앰프를 사용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랑 디스토션이 적어지는 거죠 그 다른 인터페이스와 다르게 프리앰프를 두 개를 사용을 하면서 마이크는 마이크 프리앰프 라인은 라인 프리앰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기 신호 자체를 깔끔하게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나와 있고요 다양한 후면 패널에 추가 라인 입력되고 리앰프가 있어요 리앰프 그래서 리앰프 이제 저희가 예전에 시연도 많이 해드렸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이가 이제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로 바꾸는 게 디아이면은 리앰프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밸런스 신호를 언밸런스 신호로 바꾸고 여기에 받아놓은 기타를 이 입력을 통해 가지고 앰프에 꽂아 가지고 그 마치 실시간으로 우리가 클린톤을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리앰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루투스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 솔루션 이렇게 해서 모니터 스피커 A, B 세트 맞아요 이렇게 놓으시고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토크백 내장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중요하죠 오디오 퓨즈 크리에이티브 시트 네 70만원 상당의 오디오 플러그인 패키지 8개를 무료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런던의 소호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선구적인 스튜디오 트라이덴트 스튜디오 여기에서 트라이드 A 프리 뭐 1973 프리 그 다음에 V76 프리 미니 필터 그리고 컴프레서 FAT 76 그리고 딜레이 테이프 201 그리고 이 밑에 리버브네요 플레이트 리버브 140 아날로그 램 라이트까지 상당히 많은 플러그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나요? 네 퍼펙트 컨트롤 센터 그래서 AFC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바탕화면은 이미 열어놨죠 이게 바로 네 오디오 퓨즈의 오디오 퓨즈의 컨트롤 패널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네 상당히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 내용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볼 수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말하면 세부 설정이 좋으니까요 네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차피 저희는 그래봐야 뭐 인풋 하나 써가지고 녹음 들려드릴 거긴 한데 네 자 사이즈가 256mm 160mm 72mm 요렇게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뭐 우리 다이너믹 레인즈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인임요 라인 인풋이 어 에이웨이티드로 118mm 이고요 음 그 다음에 악기 입력이 인스트루먼털 인풋이 118mm 그리고 스피커 어 옥스 아웃풋 요게 아웃풋도 121이네요 네 121이 나오네요 라인 옥스 120mm 헤드폰 네 103mm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피커 요게 다이너믹 레인즈가 121까지 나온다 라는 거 뭐 하여튼 높네요 이거 네네 하여튼 뭐 받아지는 거는 118mm 이다 네 119mm 아 119mm 네 여기 보겠습니다 오디오 퓨즈 8프리랑 오디오 퓨즈 스튜디오를 놓고 이제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봤을 때 입력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앰핑 RAAAA 프리앰프 그리고 토크백 이런 것들이 오디오 퓨즈에만 제공이 된다 USB 허브도 그렇고요 블루투스 리시버도 그렇고 미디 인아웃도 그렇고 전부 다 이쪽에서만 제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스피디 IP 인아웃도 지금 8프리에는 없고요 여기에 오디오 퓨즈 스튜디오에만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 그러면 바로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아날로그 인풋이 상당히 뭐 인풋도 많다 보니까 채널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꽂는 순간 마이크로 여기 바뀐 거 보셨죠 한번 빼볼게요 빼요? 네 빼면 뿅 하고 여기 그래픽이 바뀝니다 이렇게 넣으면 잘 꺼내볼게요 알아서 인지하는구나 요런 거 편하네요 지금 이제 우리 팬텀파워 켜고 아웃풋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웃풋 아웃풋 잘 들어오네요 아웃풋 아웃풋 자 그러면 우리 미디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해보고요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를 모노를 하나 불러서 해볼게요 네 여기 굉장히 잘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쫑쫑하게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큰 오디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토리아 아시오 드라이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12 버퍼 사이즈에 레이턴시 14 아웃풋 12 요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설정 클릭하시면 여기서 디테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리퍼런스 이런데 가서 보시면 여기서 버퍼 사이즈 조정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512로 되어 있고요 256으로 보통 256 많이 하죠 네 바꿔주시면 이렇게 한자리대로 떨어집니다 9,8 상당히 좋은 퀄리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걸로 또 레코딩 세션 진행해서 얼만큼 사운드 소스가 잘 뽑히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방구정비 시간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다음 시간에 만나요